자 오늘 그 두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학생에게는 아 영어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나온씨. You'll be Tony from now on.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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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your name. Tony. Tony이고요. 그리고 What about Richard? 리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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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말 목소리도 아주 좋아요. 야. 야. 영어 선생님 그랬잖아. 평상시에 말이야. 영어를 해야지 영어가 는다고. 영어도 자주 써야지 는단 말이야. 앞으로 말이야. 우리. 우리말 하지 말고 영어로만 얘기하자. 좋아 그러면 지금 당장부터 그렇게 하자. 이제부터 우리가 한국말 쓰거나 우리말 쓰거나 그러면 무조건 10만원방 어때. 10만원. 10만원 내기. 10만원. 좋았어. 우리가 다른건 몰라도 우리 돈에는 약하잖아. 어? 저 지금부터 우리말 쓰면 무조건 10만원 내기다. 알았지? 리차드. 알았어. Tony.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오랜만에 길에서 만났다.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lease come. Please come. Hey man. Hey man. Bye. Oh. 갑자기 이 앞에서 설사가. 에. 네 다운 대원에 있어. 하는 사람이다. 다운이? 유유. 생명이 아냐. 아유. 유 베리베리낑. 킥킥! 오우 리차드! 아이 퍼스트! 유 토니! 오마이갓! 이제 하다 하다 별 생쇼를 다 하는 놈, 생쇼를 다 해. 아니 왜 이 미친놈들아!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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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진지하게 허심탄에게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한국말로 하면 십만원빵인데. 다운아! 아임... 음... 어... 유... 아이... 어... 쏘리... 어... 쏘리...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상면이 니가 얘기해봐. 우리 내기했단 말이야. 상면아! 아이... 아이... 유... 유... 쏘... 쏘리... 유... 유... 프렌드. 리차! 리차! 유... 아... 유... 프렌드! 아... 유... 프렌드! 도대체 뭔 소리들이야 뭔 소리들 복장 탔어서 더 이상 못 알아듣겠네 정말. 말 좀 알아듣게 얘기 좀 해 이 미친놈들아 아유 미친놈들아 말을 해 말을 해 알아듣지 이 미친놈들아.